강원도의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2009년 이후에 14년 만에 하락했습니다. 정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. 강원도의 표준지 공시가격은 올해 8.75% 상승했는데 내년엔 5.85%로 하락합니다.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내년엔 3.1% 하락합니다. 이에 따라 강원도의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에 3만 3천 830원으로 전국 평균인 23만 3천 25원에 14.5%에 불과합니다. 강원도의 표준 단독주택 평균 가격도 8,419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1억 6천 570만 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.